안녕! 쪼꼬 치즈 아이 이뻐 까맹이 골골송을 장난 아니게 부르네 얘들 쪼꼬 안녕하세요 지금 밤이라가지고 텐션이 더 높은 우동체리에요 어둘들 반가왕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지금 영상을 켠 이유가 늦은 시각이지만 애기들 양발 하려고 긴 영상입니다 제가 또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했거든요 색깔이 하얀색이고 성묘에요 성별은 암컷이구요 내일 온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 기념으로 10월달도 돼가지고 양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구부터 할건지 요렇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쪼꼬 쪼꼬 왜그먼가 왜그먼가 자 이거 웬만이지 그치 무서워 무서워 전혀 무섭지 않은데 아 아 아 아 아 조용해야돼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좋아라 탐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가만히 있어봐 오 제발 제발 나오지 마세요 우리 귀 탈출하지 마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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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잘하고 우리 어디 도망가세요 안 돼 이 자식이 말이야 다 있어 다 있어 꼭 꼬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오우 잘했어 오우 잘했어 오우 잘했어 오우 잘했어 오우 잘했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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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카네 오우 잘카네 오우 잘카네 그정 다했어 아우 잘했어 오우 나를 애체로 귀찮아오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우리에게 불쌍했어 한마디 물이 참 많네요 그쵸?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 착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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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건 수건 들고 왔어요 수건 들고 왔으니까 우리 애기 불쌍해 불쌍해 근데 괜찮아 너만 할게 아니라 다 해야돼 악발 당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저것이 말라야 되지 않을까? 드라이 안할게 애기야 다음 타겟 치즈입니다 예예 치즈야 아이고 잠깐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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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무섭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치즈 무서웠어 우리 내가 좀 따뜻한 물이라고 우리 치즈 우리 치즈 공굴속 안해줄거야? 우리 치즈 우리 치즈 공굴속 안해줄거야? 야옹 어어랬어 야옹 어어 그랬어 미안해 미안해 야옹 우어 이제 야옹야옹 하고 싶어 우리 치즈 샴부즈를 빨리 할게요 그렇지? 너도 빨리 하고 싶을거야 야옹 어디가 나오는거지 아 오오오오 진짜 귀여웠어요 응? 응? 근데 너 크면서부터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아 알아? 지금은 말도 좀 많아졌고 성격이 약간 남북해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내 눈엔 착하고 천사야 알았어? 이쁘다 그치? 응 그래 알았어 응 응 너가 앞을 봐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아 카메라 쪽으로 오면 응 내가 편할 것 같아 시프로 편하잖아? 그치? 너가 이따 속을 하는지 어떻게 하냐? 잠깐만 어디 가세요? 나가면 안 돼 다 돼가 다 돼가 다 돼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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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나한테 오면 안 돼 오오오 그러지 마세요 오오오 응 응 응 너 이따 때 완전 호들 쪽으로 빛나고 있어 응 응 지금도 성격이 지금 되살았나 보는 느낌이야 그런 것 같아 응 그래 자 앞에 좀 더 그래야 제가 좀 편해요 이렇게 씻기면 그치? 여기 응 응 응 아침에 맨날 고양이 세수하긴 하더만 응 그래도 더러워 알아? 물꽃 계속 껴있고 왜 나는 더러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다 씻었네 다 씻었네 다 씻었네 응 다 돼가 사야겠다 애기야 어 다 됐지? 컴벼라스 내가 완전 꾸며낼 수 있어 애기다 진짜 잔만장난 애기 너무 너무 잔만장난 애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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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발판 붙어가지마세요 나는 내 손에 계단이 안 나요 발판 붙어가지 응 집사코너들면 안돼 응 응 응 봐봐 내가 사야겠어 응 자 이제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잘 죽어는냐 겠지 롱이 며옹 치즈씨 조금 양발 당하실 기분 어떠십니까? 치즈씨 말려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말려야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타게 그 다음에 너야 너도 이렇게 될거야 애기 누가 찾고 있었어 우리 사나이야 감독이 눈곱 떼야지 우리 애기 지지야 놀고 물꼽 지지 물꼽 지지 물꼽 지지 우리 애기 이쁘네 안녕 우리 애기가 제일 수다쟁이네 애기 자 음 이슈다쟁이 있산아이야 아이 나가지 마세요 자 원래 샴푸를 안채고 아이 시원해라 아이 시원해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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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지 않고 나 구메 안되요 앞에 보세요 제발 그래야 좀 쉬워요 앞에 봐 엉덩이야 엉덩이 시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 이제 아유 시원해라 우리 까맥이 그럴꺼야? 까맥이 그럴꺼야? 물을 좀 담아봅시다 여기서 물을 좀 담아라 물을 좀 줄게 이건 왜 이렇게 키가 안건었어? 근데 잘vas고 빨라 떠 아유, 너가 나를 공격하다 와 치즈가 어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와 니랑이 뭘까? 깨끗한 얘기야 들어오면 안 돼 병원래 이거 진짜 밟을 수 있다 제발 이거 실을텐데 근데 어쩔 수 없는거야 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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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들어갈거야 얘들 왜 여기있어? 니들 뭐해 너는 여기가 좋니? 야 벌써 한시가 됐어 나 싫어 모두들 수고했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 애기 얘들 나 진짜 싫어 진짜 싫은가 어쨌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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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